정연이 오빠한테는 저한테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힘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많이 사랑하고 그쪽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김종현 씨가 어제저녁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종현 씨가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 흰골치압을 내놓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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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골치압의 13년 전